아우 고기 냄새, 돼지갈비 겁나? 배고파. 아, 이거 상위 현장에서 식욕이 좋냐? 냄새도 얼마나 중요한 정문데요. 백쌤이 늘 말씀하시잖아. 이동대 철거 중인 건물이 많아서 지구대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순찰을 두는데요. 그때 발견했답니다. 저기입니다. 아니,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. 똑같은 거 아닙니까, 이거? 빨간 썩기이네? 맞는 거 같은데요, 쌤? 웬일이야? 이게 구들가드야. 시신 처음 봐? 똑같은 스타킹이 맞긴 맞는데. 뭐해, 시신 내리자. 네. 직장 체온 32도, 낮은데? 사망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너무 낮으면 이상한 거라고. 코어 템퍼러스 재는 거예요. 아이고야. 목 전체 1주사큰. 1주사큰은 교살실에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 졸라 죽여놓고 목매무로 위장을 했다. 아! 아! 강여자라는 건 1위에 감았어. 설마 운동화 끈 아닙니까? 아까 모텔도 운동화 끈이었잖아요. 네, 갈대철입니다. 형님, 지금 방호동에서 강력 사건 빵빵 터지고 있다는데요. 그래? 무슨 일인데?